자,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자라고 하는 주제를 알아봤는데요. 선택자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의 말에서 주어에 해당되죠. 주어와 함께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은 서술어. 그 서술어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CSS에서는 선언부, 그 선언부에 있는 구체적인 효과 하나하나를 속성, 영어로는 property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제 property를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요.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할까, 또 알려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다행스럽게도 통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중요한 속성으로 시작해서 덜 중요한 속성으로 나아가면서 속성들을 공부해 볼 건데요. 자,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도라는 것은 정의가 필요한 말이죠.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중요한 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도는 빈도스입니다.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웹페이지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분석했어요. 그래서 분석해서 여러 CSS의 속성들을 분석해 보니까 많이 등장하는 속성이 있고 거의 등장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. 그런 속성들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해서 덜 중요한 것 순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 볼 거예요.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중요한 속성에 대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한 속성 정보가 있습니다. 고맙게도.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고 하는 그 뭐죠? 검색 엔진이 있는데 그 검색 엔진이 뭐 100만 개의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를 통계로 낸 거죠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프로퍼티, 속성이 빈도수가 거의 96%의 웹페이지에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컬러라고 하는 색깔과 관련된 부분이죠. 저거는 이제 폰트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진, 탑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태그와 태그 사이의 간격 또 태그 안에서의 여백 요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저 박스 모델인데 요기 이렇게 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타이포그라피 그리고 색상 그리고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그 부피와 관련된 것들 그 세 가지가 결국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효과 또 다른 말로는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을 해나갈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여기 있는 것들을 뭐 어려워 보이는 게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쉬운 거일수록 중요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쭉 순서를 보시고 뭐가 중요한지, 뭐가 덜 중요한지를 좀 입체적으로 보신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 요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검색이나 또는 질문과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빈도수가 높은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